승리할 수 있도록 자 전이닝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선수들 응원해주면 반드시 점수 내고 승리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의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응원의 힘으로 타이거즈 승리할 수 있도록 자 6회 초입니다 한정차 이제부터는 동점 그리고 역전 오늘 승리까지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자 우리 1층에 계신 타이거즈 팬분들도 드실거 다 드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승리를 위해 멋진 응원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6회 초공격 고조국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자 위아래로 고조국 진심차선 진심차선 고조국 자 시원하게 날려라 오 날려라 기아공조고 오 날려라 기아공조고 승리해 뽀뽀뽀뽀 날려라 기아공조고 오 날려라 기아공조고 오 날려라 기아공조고 승리해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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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건 아프겠다 조심해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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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 오셨기 때문에 파울타구 반드시 패주시고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어린이들 다치지 않도록 좀 보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를 모아 고조국 후면 파이팅 고조국 화이팅 아 좋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호통을 높이들면서 화이팅 고조국 화이팅 고조국 화이팅 자 다음 타석에도 파이팅 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조국 화이팅 고조국 화이팅 고조국 화이팅 고조국 화이팅 고조국 화이팅 고조국 화이팅 3개지 przez 미국 자 이제는 방향을 맞추때도 됐는데 오른쪽, 왼쪽 이제 서로 마주 communicated 민망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방향을 맞춰주세요 네 양파를 쭉쭉 펼치면서 최강기야 다 이거지 최영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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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강기야 다 이거지 최영웅 최영웅 최강기야 다 이거지 최강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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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존에 공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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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노란색 뒤에 맞아 이리 다 이뻐